아, 그분이 이게 눈 깜빡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아. 상현아, 눈을 감고 있어봐. 감고 있어봐. 감아봐, 상현아. 좋다. 이름 잘하네. 야, 동상 어디 갔어? 동상이요? 어.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약간 길들이 경사도 있고만 하네. 여기는 뒷다리 운동이야, 여기는. 약간 햄스트링. 여기는 햄스트링이야. 여기는 약간 대팀 사두보다는 뒤쪽 햄스트링.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꾹. 꾹 뒤로 차는 거죠, 꾹. 이거, 이거, 이거. 꾹. 햄스트링. 김종국, 김종국. 김종국, 김종국. 김종국, 김종국. 아로스쿡. 아, 이분은 누구시지? 어, 사람인가? 어? 사람인가? 그런 거야? 어? 아니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 뽑았습니다. 아, 사람인가? 아, 사람이다. 사람이다. 아, 사람. 사람이에요? 아, 사람이야. 사람이네. 아, 장난하지 마요. 그런 줄 알았지? 저도 아무거나. 아, 사람이야, 사람. 그렇지? 네.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움직인다고? 쇠를 이렇게. 이렇게 대놓은 거 아닐까? 쇠를?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밑에 가만히 계시지? 신발 봐봐. 총바지 입고 있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형, 보통. 이게 가능해? 아니, 이게 근육. 이게 인간의 근육이.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아니, 이제. 목에 숨 쉬잖아요, 목. 목 숨 쉬잖아요. 네, 숨 쉬는 게. 잠깐만. 아. 잠깐만. 형, 눈물 자고. 형, 왼쪽에 눈물 자고. 진짜로? 어. 진짜 힘드시겠다. 대단하시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오, 대신인데요? 야, 이러고 얼마나 되실 수 있는 거야? 아, 무서워. 야, 우디야. 여기 뭐 있는데? 어? 뭐야, 사람이야? 아니,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 같아. 어, 뭐야. 왜 그러지? 어, 등상이 아니었어. 등상이 아니었구나. 등상이 아니었구나. 아, 사랑해. 너무 대단하신데? 아니, 근데. 아니, 진짜라고요? 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야, 근데 우리 너무 이러지 마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옆에. 어, 마술하기가 제일 힘들대. 즐겨야 되는데 뭐 틀리나. 대단하시다. 여기 9층 가면 전경을 다 볼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형, 어때? 형, 이러고, 이러고 저도 옆에서 만약에 하고 있어. 야, 얘도 약간 동상 느낌 살짝 난다, 그렇지? 어? 얘도 약간 만들어낸 느낌 살짝 나네. 얘가 머리통이 자꾸 그러니까. 그치? 진짜 잘 만들었다, 야. 그치? 진짜 내 동상인데요? 진짜 잘 만들었지? 아... 잘하네. 오. 야! 우리 내일 장사할 때 이거 하자,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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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이 펴놓고. 어, 한복이 펴놓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돈통 하나 놔. 돈 좀 받을게. 잘하네. 오. 잘한다. 어, 얘 진짜 잘하네. 어, 혼들림이 없어. 내가 독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치? 지금 이것도 승부 역시 막. 발동 빈 거였죠, 내가 볼 땐. 어, 승부 역시. 언제 끊지지, 머릿속으로. 어? 언제 끊지지? 이거 지금 끊으면 내가 지는 거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치? 어. 아, 그분이 이게 눈 깜빡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거 같아. 그렇지. 상현아, 눈을 감고 있어봐. 감고 있어봐. 감고 있어봐. 좋다. 좋다. 어, 얘기 잘하네. 야, 우재야. 이 말이 맞았다. 제가 약간 개그가 있어. 맞아요, 제가 있다 했잖아요. 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형. 봐봐야지. 서로를, 서로도 담아야, 그냥도 담아놓고 서로도 담아야겠네. 아... 아, 좋네. 야, 동상 어디 갔어? 동상이요? 어.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상현아. 상현아. 형, 와라. 형, 와라. 형, 와라 이제. 저 보이스톡 한번 해 볼게요. 야, 상현이. 야, 얘 진짜 심각하다, 상현이도. 진짜 얘도 정상 아니야, 보니까. 형, 상현이 일하다 본데요? 전화를 안 봤는데? 염무 중인가 봐요. 야, 얘 진짜. 아, 독하다. 야, 독하다. 우상현 독해. 야, 진짜 우상현 독해. 야, 진짜 우상현 독하다. 모자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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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이스 굿. 예스 굿. 야, 형. 응? 형, 이거 다음 앨범 적으로 쓰면 돼요? 터부야? 터부 형이야? 터부, 터부 앨범? 터부 형? 터부. 터부 앨범? 터부.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헤이. 헤이 가이즈. 헤이 가이즈. 헤이 가이즈. 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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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이 형 오면 올라가요? 아니, 상현이 어디 갔냐고. 상현이 이거 일하고 있어. 아직도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 지금 밑에서. 빨리. 동상 놀이 하고 있다, 동상 놀이. 관심이 필요하네, 아이가. 오나 보다. 오나 보다, 저기. 아, 온다,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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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언제까지 그렇게 쓰려고 했어?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진짜, 진짜. 형. 상현아. 왜 그런 거야? 뭐, 승부욕에 했던 너 자신과의 싸움이었어? 아니, 아니야. 야, 진짜 너. 무지개. 야, 야, 이거 봐. 와, 여기, 여기 뭐야. 아, 예쁘긴 하네, 그렇지? 아, 예쁘긴 하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로우스 느낌이 어떤지 이제 좀 알 수 있는. 아, 여기는 동네 느낌은 뭔지 알겠다. 네, 알겠다. 다르다 또 거기랑, 그렇지?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조금 더 그 뭐랄까, 주황빛이 더 많은 느낌인 것 같아. 맞네. 그러니까 건물의 통일성. 맞아. 좀 더 느껴지는 동네가 왔어. 주황빛이 더 많네. 건물의 통일성. 아, 맞아. 어, 좋았다.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어? 맛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오케이. 여기가 사람이 좀 더 적은 것 같아, 확실히. 근데 오늘이 아니, 무슨 날이어서 쉬는 날이거든요? 국경이라봐. 그게 아까 얘기했어. 그게 아까 얘기했어. 어, 맞아. 휴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형, 저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공원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장사하는 스팟이 내일 여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없이 조용하면. 그렇게 없어, 어떻게 하니, 우리? 어떻게 해. 아, 근데 진짜 그냥 동네가 엄청 조용하네요. 내일 5만 원에 걸겠습니다. 전수매출 5만 원. 야, 나. 5만 원 많이 팔았다네, 여기서는. 그래, 한 30은 가야지. 30? 30? 30보다 적으시네요, 형. 형도 소름돋게는 더 높지는 않네요. 30보다 적으시네요. 형, 많이 기분은가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여기 기본값이 없잖아. 네. 그렇잖아. 그때는 그래도 너네가 70을 팔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 거지만. 지금 아예 뭐. 맨땅에 헤딩이잖아. 형, 리더가 이러면 팀원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 저는 한 70만 원 보겠습니다. 오늘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지. 야, 넌 내일 할 게 생겼어. 넌. 넌 이거 해야 돼. 한복입고. 내가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넌 따로 통으로 앞에서 줄 거니까. 여깄게 50분 하면 10분씩 쉰 쉰 쉰을 줄 테니까. 그것만 지켜서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말 할 때 서서 그거 해. 올라가 봅시다. 타고 나왔더라. 무지개. 아, 여기요. 어째튼 뭐. 레인보우 파노라마. 우와. 와, 이거 다른 색깔로 보이네. 여기 선글라스 벗고 봐야죠, 형. 그럼가? 아, 지금 바다를 보이네. 약간 이 건축가 의도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약간 이 사람들이 전시처럼 보이게끔 그걸 약간 의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의도예요? 아, 약간. 이게 여기서 사실 다음에 초가 돼야 하는데 보라색으로 가는 게 이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어, 여기. 아니, 가기가 못한 차가워지는 거. 아, 여기.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상현이 어디 갔어요? 상현이 없나? 오겠다. 야. 야, 팔아야 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